다음 절전알 까보겠습니다 자 절전알 여기 얘는 다섯번째입니다 이것은 딱 절반이거든요 이제 마누스 떠서 리뷰가기죠? 가자! 여기 뇌터 이 다섯번째! 어디 다섯번째, 듣 лgenommen 아 죄송해요 여기 잘못 눌렀네 아~~ 절대로 빡 always 뇌신 삭제좋네 그냥 뇌신 좋은거 아는데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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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얘 맞아? 얘 맞아? 얘 맞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얘 정출해야 되는거지 아니야 아니야 다른 애야 다른 애 한거야 아까 꺼버렸어 아 미안해 아 그래? 걔 안할거하지? 아니야 아니야 버려 버려 아니야 자 아 이거 아니야 아마 위에 두개가 그거가 한개정도 있었어 아 하나도 있었어 그 계정을 더이상 안했군요 아 그래 방금 딱 뇌신 나오네 출퇴근해야죠 또 방송해야지 뭐 자 자 당하지 마세요 자 네번째 네번째 북핵하겠습니다 초월해야 이 목이 힘든거 야 이거 이거 한번 눌러줘 달 까지면 좋다 제발 안 까 아 이게 개뿔 영웅야리라고 어 그래도 뱃대지 나왔어요 뱃대지 이거 영웅야리야 이거는 내가 여기서 오성을 딱 한번 먹어봤어 아 진짜 어 내가 한 이거 한 400개 깎거든 한번 난 이거 아 진짜 하하하하 내가 그래서 북핵 인맥의 물풀이야 하하하하 내가 그래서 북핵 인맥의 물풀이야 신화해야 할 전설해야 할 초월해야 할 야 너도 물이랑 친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언제 뜨냐 이거 하하하하 드래곤 물리지 드래곤 물리지 드래곤 물리지네요 자 제발 아우 7% 아닌거 같아요 0.7% 되는거 같죠 체가 확률 너 언제 그 확률이 맞는거 본적 있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본적이 없어요 하하하하 아주 그냥 아우 아니다 그냥 스킵 하하하하 하하하하 환장해야 할 환장하거죠 진짜 그냥 환장의 나라 에버랜드로 가야죠 하하하하 또 물 나올거 같으니 하하하하 기분같은 기분 이번엔 비당 이번엔 비당 이게 불이야 지금 불바다야 야 여기 10개거든요 하하하하 전설해야 할 30개까지 생겼네요 자 시청하시는 30분 하하하하 좋아요 하하하하 야 이거 누르는 것도 힘들다며 하하하하 저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몇분인지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땅스마 땅스마 좋아요 이게 이런 효과제거 그래서 엄청 떡상 하하하하 자 땅스마 상당히 좋아진아이인데요 비스바라마 비스마보다 나왔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다음건 하하하하 이젠 불바다야 하하하하 물 질려서 이제 불 하나봐요 잠깐만 뜬기다 이제 그래그래 좀만 뜬기고 마우스도 쪽으로 너 쪽으로 너가 다 누르네 하하하 고마워 하하하하 오 역시 물은 죽지 않는다 하하하하 야 이제 여기서 물 Z까지 뜨면 그냥 그냥 활은 점점이죠 두둥 가자아 왠지 Z가 나올 때가 됐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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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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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야 이건 바로 예언방송이죠 드래곤 불리지 네 미나스 속보 래퍼 네 반갑습니다 하하하하 진짜 아우 진짜 아 네 반가워요 하이님 하하하하 제트는 삭제해야 돼요 진짜 아 이제 땅 나오네요 아 좋아요 예 땅대몽은 물대몽 재료죠 네 대몽 어떻게 판단하세요 대몽은 애매한 애매한 오 물솔라 물솔라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언제나 언제나 솔라는 언제나 진리에요 근데 빅솔라는 언제 줄거에요 내년에 하하 내년에 주신대 아우 감사합니다 얼마 안남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땅큐 이 계정 이제 키울 수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치자 그렇게 쳐야될거 어 자 이렇게 해서 땅큐 아주 좋은 아이죠 현재도 거의 그냥 콜론샘에서 상위클래스구요 물이다 물 자 물 아아 괜찮아요 지금 열불나서 불 나온거 같아 열불나서 아 아냐아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얘는 보면은 디아블로에 남는 계란드거지 하하하하 디아블로 그 모니터 하하하하 진짜 그냥 디아블로 나오네 딱 잘생겼죠 시청하신 70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몇개인지 못보고 있어요 지금 안보여 아 이거 핸드폰 한번 봐야겠다 하하하하 야 물댔스 물댔스 아주 그냥 야야 야 진짜 물댔스 계속 나오네 진짜 아 이번엔 땅데스 해? 하하하하 진짜 그럼 짱이다 진짜 하하하하 가자 마지막 전설이야 땅데스 서른 한판이야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것 하하하하 치치치치 야 땅은 맞췄네 땅은 맞췄어 야 반 맞췄죠? 반 맞췄죠? 지금 땅제트에요 땅제트 못 먹은 것 같은데 지금 하이파이브를 하려는데 지금 제가 정신적으로 공황이 왔어요 이게 지금 거의 한 거짓말이 한 6개월 정도 모았거든요 아이 잘 떴어 잘 떴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상타야 10개 중에 2개를 망치고 8개를 잘 뽑았으니까 이거 맞췄요 맞췄요 여섯 번째 절절하니입니다 제발 마누스 마누스 마그너스 좋아요 마그너스 불 마그너스 제가 없습니다 야 막까지 맞췄다 막까지 맞췄어 수도 맞췄어 나 수도 맞췄어 이거 그나마 누로 바꾸면 되는데 아 참 아쉽네 아 이거 진짜 아쉬워요 괜찮아요 자 까비랑 하시네 아 여러분들 다 배우신 분이네요 왜 꺼버려 그냥 허리 허리 자 기계정도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참 그래야 돼 진짜 많죠? 지금 데제컨님이 드래곤블리지를 드래곤블리지와 땅빌리지로 만들고 있는데 지진과 시다미가 올 예정이니 독파님을 막아야 됩니다 이정 블루스카이누스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몸뽑긴데 거의 천상계 뽑기죠 이 정도 뽑기 진짜 힘듭니다 한 번 모아보세요 모아보세요 이 형등모래도 이게 형등모로 따지면 얼마나 가치죠? 지금까지 뽑은게? 대략적으로? 계산이 안되는데?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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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백만원? 거의 백만원큼 까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허비스 엣지 야 얘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얘 상어 근데 이건 드래곤이 아닌데 자 상어죠 그래도 허비스 엣지는 상당히 좋은 편 오! 드디어 암 속성 드디어 암 근데 왜 고대식룡이야 주인공 왔습니다 암 고대식룡 이제 빗솔라가 뜰 예정이죠 바그마 빗인줄 알았네 색깔 보니까 땅 박음아 상당히 좋아 사기 쳤는 것 같아 사기 당했죠 백만 피치 야 야 이건 아니야 야 이계정 뭔가 동무하고 있는데 아 이계정은 지금 그 첫 글법을 더 망하면 끗끗벌도 망하거든요 야 이거 레파토리 정해졌어요 이거는 야 근데 불토템은 괜찮아 그래 불토템 괜찮지 불일러중에 쓸만한게 쟤밖에 없어 맞아 맞아 4인 타겟 힐 어? 어? 땅테피 좋아요 땅테피 좋아요 땅테피 좋아요 야 만회했다 한방에 만회했네 어떻게 봐요 만회했죠 지금 만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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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회했네 역시 자수정 같 그러니까요 금손이네요 진짜 으악 안 돼 얜 빼고 이거 왜 안나오나 했다 자 여러분 쟤는 빨리 넘기자 쟤는 토 나와 쟤는 토 나와 어? 얘가 좋아 야 얘 오랜만에 보는데 두 번이나 등장하셨어 얘가 왜냐면 얘가 물어비스가 반까기 있어요 그래서 윗대가리 칠래 좋습니다 윗대가리 클랜더완전에서 드래곤마다 특성을 다 외우고 있는 애는 미친놈 아니면 하하하하 웬만하면 다 봐서 얼추 기억합니다 다는 모르고요 상어 벽돌 네 헬카 트리플에서와 비슷한 금영 날리는 당신 다는 미친놈 이럴소 웬만한 요구르 이제 터뜨려 진지 그 당시에는 제트를 뽑았습니다. 야 제트 지금 뽑은 거만 6마리 째입니다. 자 어이가 없죠? 아쨰! 어! 좋아요 하드웨어 나쁘지 않아요. 자 다음 거. 이번에 하이퍼으로 갑시다. 아 잠깐만. 재물로 좀 바치고. 재물로? 여기서 한테서 대박입니다. 자 재물로 하고. 램봉까지 썼죠? 자 이 계정은? 오! 이제 5성 들을 차례인데! 없어요. 아 얘도 있네. 한 번 눌러봐. 스킨 말고. 아, 미안. 폴트 하나 떴습니다. 자, 액땜 다 했고. 자, 여기서 이제 마누스입니다. 마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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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너로 전기단! 가자! Because I know, somewhere deep down in my heart, I still love you. 마하고 쓰는 계속 맞죠? 마하고 쓰는 계속 맞죠? 마하고 쓰는 계속 맞죠? 거의 3분의 2는 맞은 거예요. 3분의 2는. 제가 물 마그네스마니의 다섯 번째로 모였어요. 심지어 성수님 옛날에 대리가 불법인지 몰랐을 때도 얘를 뽑았었죠. 그건 내가 너 때릴 뻔했다. 그때 제가 초 레알로 마그네스마니를 띄워주고 내가 그것만 띄우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띄웠어. 그 다음에 절전을 똑같은데 또 나왔어. 그 지금 갈라서 강화 포인트로 썼어. 그래서 요리. 조리조리 잘 썼죠? 자, 이제 이거 꺼버립시다. 필요가 없어서. 본케만 하면 되냐? 이게 두 개짜리야. 볼륨 키우고 하자. 드디어 마지막 두캐입니다. 본캐 나오기 직전! 시청하신 72분. 얘도 여기 두 개나 있어. 전설의 알 지금 거의 까. 이거 오랜만에 본다 기적이야. 옛날의 이벤트로 보는데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단종됐죠 거의. 아, 이거 상점 가야돼. 상점도 가야돼? 여기 두 개 있던데? 절전. 자, 절전할 총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것 갑니다. 아직 마누스 안 떴어요. 자아. 안 주나봐? 아냐아냐아냐. 자아, 아니야아냐. 자아, 아니야아냐. 자아, 멘털 흔들면 안 되죠? 자아, 자아, 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에버리바디 맥 썸! 딩동! 에버리바디 맥 썸! 자, 이제 물 만듭니다. 과연! 한 번은 안 까죠, 저놈의 알은! 저게. 무대야하고 초월의 알은? 그냥 영웅이 아니라 보시면 돼요. 봐봐. 이게 쓸리가 없어, 이게. 이게 게임이냐 하부야! 자아. 진짜. 저게. 한 번만 까지면 5성인데. 7% 확률인데. 지금!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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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덱. 말덱 옛날에 진짜 좋았죠. 지금은 똥입니다. 아주 개똥이죠? 자아. 작년? 작년? 오, 좋아요. 처음부터 좋아요. 자아. 다음 갑니다. 얘가 제일 많아. 맞아. 지금 거의 50개째 절전을 까보겠습니다. 오, 땅스마 좋아요. 필요했던 애입니다. 자, 땅스마 스타팅이자. 좋은 아이죠. 다음은? 오, 좋아요. 좋아요. 땅 파티인가요. 땅 빌리지 가면, 땅 빌리지. 자, 다음은? 야, 저기. 어, 잠깐만요. 니가 땅 빌리지라 그래서 얘가 나온 거야, 지금. 핏빌리지, 핏빌리지. 내가 말을 실어냈죠? 이제 핏 나옵니다. 땅 빌리지. 야, 근데. 아주 그냥. 거의 부동산 투기하고 있죠? 아, 지금 물 하나 나왔어요. 제 친구가 지금 제재를 하고 있죠? 자아. GM 송손님. 자, 이제 풀도 나왔어요. 사무소 모았으니까, 이제 빛 안 뜨겠죠? 빛 안 떠야죠? 와, 땅큐를 두 번 먹었어. 지금 먹기 힘들어서 땅큐를 두 번이나 나왔어. 땅큐를 11만 원 질러서 캡슐을 뽑으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저는 두 개를 뽑는데. 상태로. 야, 이건 땅밭이다. 구독자 2개로 되겠다. 우와, 물큐까지. 야, 물큐 땅큐 암큐가 제일 좋거든요. 물큐랑 빛큐는. 이제 암큐가 나온다네. 디노비 세팅. 얜 뭐지? 나 처음 봤어. 그, 죄송한데요. 저는 얜 몰라요. 야, 이거까지 까고. 아,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전... 절대 사 많이 남아.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마지막 부캐입니다. 까부기. 아버지 Maximumérica 아까이져라. 안 남아. 안 남았어. 아, 안 남았어. 담갔어. 겟! 아! 때esendirous! Tang, August Blooper 3번 3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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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요 아 여러분 역시 나는 금손이다 야 차이원 넘버원 아 그게 아니고 왜냐면요 차이나 차이나가 8 숫자 8을 8번째 마누스 어둠이 떴습니다 미친 이거 확률보소 아 역시 금손은 죽지 않아 금손은 죽지 않습니다 고마워요 이거 리뷰 꼭 하겠습니다 자 빛나온다 빛나오면 대박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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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가리 자 갑니다 부캐 마지막 과연 빛암 마누스 뜰까요 가자 니놈의 물 마그나스 계속 뜨는구나 아 좋아요 이 계정을 키울거면은 물 마그나스랑 물 원더 쓰면 스테이 탁됩니다 야 이거 좋다 이거 오늘 내 할 일은 다 한거 같아 인정합니다 금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 마누스 이게 부캐냐 어 이제는 이거 일로 돌입니까 잠깐만 잠깐만 여긴 어 아 잠깐만 여깄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메인디시 시청하신 67번 좋아요 열세 감사드리고요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분이 좋아요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아서를 끌어봅시다 네 여긴 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얘는 그지입니다 이건 다이아 빠르게 까고 비지알이 비지알 까면 삼성으로 나오겠죠 지금 딥다 많이 있는데요 자 한번 이거 안가? 이거 할꺼 아니야? 빛 졸라주세요 아 좀 힘들어? 그걸로? 이걸로 할꺼 아래꺼 해볼까? 아래꺼? 자 아래꺼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한번 아래꺼 해보겠습니다 태현사 나도 이거 처음 해보는거 같아 맞아 자 알생긴거 희한하죠? 옛날에 이것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근데 최근에 요에서 좋은게 아 안뜨네 자 그럼 스틱 한번 드릴까요? 엉 엉 엉 아니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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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지마 위에꺼로 가보자 자 위에꺼로 가보죠 아 네 정현변님 네 쭈쭈바 두경들이요 엉 자 바로 까볼게요 엉 엉 엉 아 이거 다 쓸꺼냐? 다 써 다 써 괜찮아 자 쭈쭈쭈 감사드리구요 엉 엉 엉 야 지금 고신이 두개 땐줄 알았죠? 물고신 땅고신 자 땅그뜬 엉 야 이거 이거 백룡 더 만들면 되겠네요 백룡공자 축하의 의미 감사드립니다 자 엉 엉 야 이거 뭐야 백룡키우라는거야 지금 물파 이거 땅오패 야 이제 이제 자 이제 드디어 그분을 영접할 때 자 드디어 절대적인 전세 지금까지 이 모든건 이 모든건 예 하나를 위해서 예 하나를 위해 산겁니다 자 갑니다 제발요 노래 하나 끄자 노래 노래 4달러 틀어봐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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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고 가겠습니다 4달러 4달러 키고 가겠습니다 이거 4초노동생한테 녹음 했었거든 장난으로 그거 그냥 쓰는거죠 4달러 진짜로 자 4달러 4달러 어 들렸어요 제발요 제발 노린거 마루스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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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달러 5달러 4달러 5달러 5달러 5 이렇게 5 이렇게 6달러 5달러 5달러 낭낭 5 esse 5 정말 선물했습니다. 말은 썼어요. 독해 해설 리뷰. 독해 해설 리뷰하면 지금 당장 키울 수 있는데 독해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소님 덕분에 감사해요. 성소님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성소입니다. 캐나다에서 만키로 넘게 날라와서 대작판 만나러 왔습니다.